으아 시카타나아 으 으 으 아유 마법을 까나면 죄니없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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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왕의 역대왕의 묘소에서 힘을 얻는다 뭐 RPG에서 뭐 이걸 이정도야 뭐 항상 있는 일이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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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나 AP가 되어주렴 겸사겸사 야 알겠어요 잠깐만 조금 더 탐험 좀 하고 다 안가본 곳이잖아요 아니 웹에 알려주는데 어디로 가야되는지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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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한 방에 두 마리 죽였으니깐 AP2가 증가된거죠 이거 쓰면 이걸로 녹아다 좀 하면 진짜 AP는 금방금방 찍는데 상황 봐가지고 여긴 안 써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마법 무기가 얼마나 귀찮은데 정말 정말 이건 마법 안 쓰면 못 넘어가겠다 싶은 순간에 써야지 주옥 같아서 더 못해먹겠네 이런 순간에 주옥 아 여기 아닌가 좋아 이걸로 한개 남았네 두개남았네 여기는 나중에 다시 가는 뭐 숨겨진 던전이죠 열쓰 엮고가 오는데 자 비왕의 묘수 그니까요 엔딩후에 와야되잖아요 석궁인가 낚시요 다 끝냈죠 접니다 여러분 제가 못끝낼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심화있어 나 BJ아니야 스트리머라고 해주세요 유튜버라든가 BJ는 아프리카에서나 쓰는거구요 순간 격분해버렸어 그러면 안되는데 이제 더 여기서 얻을건 없죠 자 입구로 바로 돌아가자 탐험을 제대로 몇 구간 못한 구간이 있긴 한데 그건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나중에 아니 솔직히 안해도 되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게 있을거 같지는 않고 아프리카에 소환수 연술 좋죠 좋은데 뭐 조건이 막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죠 조건도 뭐 그냥 그래 꼴리는 대로야 완전 하고 싶은 대로 아 어제 여파가 오늘 오나 파스라도 동생한테 사서 붙여달라고 하고 싶은데 자고 있겠지 아 저번에 베이몬스 만났을 때 넓적다리살을 얻었어야 됐어 아 그거 안 해가지고 이 고생이잖아 일단 잠깐 보고 좀 하고요 이거 어차피 헌터퀘스트도 퀘스트 깨려면 해야되서 어제 치킨 시키 시켰는데 얘가 지금 원래 웬만하면 그 시간에 집에 안 들어오거든요 밤에 어디 가는지 싸돌아다니는지 뭐 피시방에 가든 어디서 보내든 해가지고 늦게 들어오는데 아침대에서 들어오는데 어 와 얘가 얘가 치킨을 시킨걸 어떻게 알았는지 느꼈는지 촉이 왔는지 일찍 와갖고 나랑 같이 먹었어 그것도 내가 막 다 먹으니까 와가지고 남은거 남은거 채가더라고 정말 대단한건데 진짜 촉이 무슨 바퀴벌레 더듬이 수준이야 생존을 향한 촉이 그들이 왠지 시켰을것 같았대 아무것도 안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설마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와 이제 진짜 진짜 와 끝나는거야? 퀘스트? 거의 다 한거야? 뭐 없잖아 물음표로 표시되는거 없잖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원래 지금쯤 슬슬 끊고 밥을 먹고 와야 되는데 애매하다 정말 애매하네 이라시아이 그레시아이 얘한테서 진행을 쪼개가지고 야 파스 좀 사갖고 와라 나가냐 설마 어 사다줘 근데 돈 없어 나 네 돈으로 사 있잖아 너 너 PC방빈이 쓰면서 형 파스 사줄 돈은 없어? 진짜 살거야 일단 아 없다니까 하아 그래 항상 그렇지 뭐더라 언제나 안그랬겠니 그러면 넌 지금 당장 일단 니 야 이미 발 났네 하아 시X 니 돈으로 니 스킨좀 사아 dicvern destin 자유인이야 자유인 개화 개화 내 동생이지만 저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있을까 저 예전에 내 방송에서 노래도 불렀어요 옛날에 요즘엔 안하는데 그래도 나이야 내일도 살아가는 데스 나이카님 3만원 응원 감사합니다 3만원 3만원 leia leia 두뒤 알아요 나 이거 리액션하는거 좀 부삼스럽게 이 사람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히소카이 믿을 수 있습니까? 용서는 하지 않습니다 자아 죽을 수 없죠 어머 내가 초코볶음 내면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 적당히 노시고 이리도 쉬어가면서 하는건데 악 위바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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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악 왜érie 위바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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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차! 어머 한번더 툭! 쌍뎅! 저것도 이제 한참 들으니까 그냥 그래 그냥 병신같애 저 빠바바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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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한두번이지 저것도 허고날드로 쳐듣고 있으니까 데드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네 작작 작작 나와야지 뭐 폰 질 τι 하 벽 오랍 이 시끄 한참 볼 사 아니 설마 이 느낌은 그래 설마 갑자기 시청자가 불어나는 이 느낌은 쉐리 형님의 방송 영압이 사라졌군 역시나 이제 또 한 10시쯤에 또 키시면 쭉 다시 내 영압이 사라지지 괜찮아요? 어 아니 쉐리 형님 얼마나 방송 잘하시고 인기도 많으신데 그분 방송하면서라도 어 얘가 두번째는 되니까 내 방송 오는거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넘버원은 못돼도 넘버투쓰리는 되니까 오는거지 오시는거지 도깨구리 아 피 내려야되네 이거 어 이삼공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비가 와야되는데 비가 안오는 냄새가 자 일단 그러면 다음 검 어드로 갔다와야겠다 일금백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진짜 이 넓은 트위치판에 혹은 뭐 인터넷방송판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잘하시는 분 나보다 솔직히 방송 잘하시는 분 또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세번째는 되니까 다른 분들 방종하면 오는거지 오시는거지 어디 보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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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랬지 여기 캠프 7시면 여기 아닌가 여기 근처에 던전이 있어요 이제 이거 빼면은 두개정도요 여기 말하는건가 일곱...일곱시...일곱시면은...잠깐만 이 캠프지에서 이쪽이라는거 아니야 여기 폐왕의 며소 채굴장 갔어요 여기 갔잖아 여기 있던게 지금 여기가 있는거 아니야 화산 갔어요 여기 빼고는 이제 한곳 남았는데 여기 갔고 여기 갔고 여기 갔고 여기 갔고 또 옆에 여기 말하는겁니까 여기 화산말하는건가 여긴가 그러면 여기에 던전이 있다고 저거 저거 좋아 이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배고파 뭔가 엄마가 김치전을 지져서 나한테 그냥 갖다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네요 그래 난 버린 몸이야 내 노자식인가 동생아 안 온다 분명 내가 5분도 전에 훨씬 전에 동생한테 파스를 갖다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안 와 오지 않는구나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다 파스를 만들러 갔을까 파스 공장으로 갔을까 아니면 또 PC방 갔나 노크토 크로우즈넷도 가나요? 마다 잔크푸드가 카라디모 월드시 후투르소 으음 쏘네 다노무나 빰빰빰빰빰빰 자 여기라니까 한번 가보죠 아 연근이 뭔데 윙 이윽 비읍씨우 고거 라고 오는 것 같지? 호구! 라 호구라고 빰빠라반빰빰 네 이거 분홍색에서 바꿨어요 이거 바꾼지 한참 됐는데 차원은 내 나에게 구역을 준 곳이니까 마지막 복수의 지점으로 완성해야 돼요 모든 걸 끝내고서 바빠라반빰빰 어이 근데 나 어디까지 가는겨? 나 분명 이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스테미너 좋아지고 전력특주 속도 올라가고 뭐 그 외에도 가끔 초코보가 춤춰가지고 포프 걸어줄 때 있고 뭐 그래요 그 정도의 좋은 점이 있겠네요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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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보 가끔 공격도 대신해주고 뭐죠? 여기 도착했는데 이 근처 아닌가요? 아닌가 본데 8384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 근처 어디로 빠지는 곳에 아마 던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요 속 깐지는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긴가 여기 타고 올라가는 그렇지 드롤동굴 자 이 동굴 아니야 자 이번엔 또 어떤 녀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난 또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밝힐 것인가 자 드롤동굴 탐수 길이 양갈랜드 어느 쪽으로 먼저 가야될지 자왕의 방패 없는데 그건 또 어디서 나오는 거야 메인스토리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왕의 방패가 타워 있는 건가 자 길이 양갈랜드 여기 나오는 적은 좀 여기서 어디냐 널렙자리니 아 너 그래 너 상위 무비 날 매우 괴롭혔어 이 조팡매야 도팡매야 허접한 놈이 어딨어 이씨 그래 니 대빵이 날 매우 매우 많이 괴롭혔었다 아 그거 아직 아직 나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고 근데 거기 그 던전 갖다 털렸잖아요 아주 대박으로 털렸었지 여운 여운까지 털렸었죠 다른 게 다른 놈들은 다 괜찮았는데 그놈의 썬더봄 때문에 나중에 복수 다시 복수하기로 하고 일단 접었죠 이것도 뭐 신박한 적이냐 이것도 뭐 신박한 적이냐 이것도 뭐 신박한 적이냐 내차 빰빰빰 방송을 많이 봐서 이제 후원해야 될 거 같아서 물결표, 물결표, 게임 플레이에 야 내 동생 여러분 박수 내 동생이 파스 사왔어 그리고 밥 좀 자 빨리 붙여 도둑이 도둑이구나 도둑이구나 뭐 아아 뭐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